나하고 장체리 상무 쌍둥이냐고요. 가당키나 한솔이야? 더러운 애비피를 물려받는 너랑 처음과 고명딸이 쌍둥이? 우리도 삼십오! 웬마 고고시 1등하자고요. 뭐 한상우씨 나만을 위해 만든 음식 기대되는데요. 열심히 해볼게요. 예 언니 화장실이랑 같이 들어갈게요. 나도 우리 빛나씨랑 맛있는거 먹으러 갈까? 아 빛나씨 아직 퇴근 전이죠? 한상우씨 사랑해? 뭐? 대답 못하잖아.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. 멀어진 커리 만큼 내가 좁혀.